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재미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일본 분들 얘기고요. 일본 저자가 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한국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책에 나온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치키 마코토라는 분이고요. 경제 애널리스트면서 경제지에서 금융과 연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럼 오늘 대체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구라 치카고라는 일본인 작가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결혼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의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전문대 졸업 여성들의 전업주부 소망은 강렬하다. 전문대 연문과나 국문과에 진학한 여성들은 입학 시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지니지 않고 있다. 자신이 재학하는 동안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는 동일한 계층의 친구들과 즐기는 여가생활에 관심을 둔다. 친구들이 퇴직하면 똑같이 퇴직하며 친구들과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꿈꾸는데 상대는 당연히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여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아기에게 둘러싸인 그림 같은 가정을 꿈꾼다. 힘들게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결혼 후 그녀들 중 안정된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시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들에게 결혼은 의존 그 자체다. 이 내용이 이제 결혼의 조건이라는 책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제가 풀어보면 이런 얘기죠. 일단 일본인 여성분들은 대졸자가 있고 전문대 졸업자가 있고 고졸자 이렇게 있겠죠. 이 중에서 전문대 졸업자 여성들의 얘기예요. 전문대를 졸업한 특히 전문대 영문과라든지 국문과를 진학한 여성들은 입학할 때나 혹은 졸업할 때 뚜렷한 내가 정말 이 직업을 먹고 살겠다. 이런 목표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야 하니까 간 거고 성장 맞춰서 간 거죠. 그리고 자신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뭔가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는 동일한 계층의 친구들과 즐기는 여가생활에 관심을 준다라는 거죠. 대학 다니는 동안 뭐 맛집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뭔가 좋은 직장 이런 걸 찾기보다는 내 삶을 좀 즐기는 근데 이게 전문대 졸업자들의 여성들의 얘기고 대졸자는 또 다르다는 거죠. 대졸자들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커리어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차이인 거죠. 친구들이 퇴직하면은 똑같이 퇴직하며 친구들과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꿈꾼다는 거죠. 전문대 졸업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 패턴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할 시기에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퇴직하는 시기에 나도 퇴직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배우자죠 배우자가 당연히 내 삶을, 나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학교도 끝났고 커리어도 끝났고 지장도 끝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내세우고 의지할 만한 곳은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여서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아기에게 둘러싸인 그런 그림 같은 과정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생기고 좋은 지장을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는 남편과 그리고 아주 귀여운 아기 이런 이제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삶을 이제 꿈꾼다는 거죠. 이런 그림 같은 과정을 꿈꾼다는 거예요. 일본의 전문대 졸업 여성들이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일본의 전문대 졸업 여성들이 이런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힘들게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겠죠? 가사를 하거나 직장일을 하거나 그래서 대부분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졸자면은 뭔가 공채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끝까지 위를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나도 커리어는 욕심을 내서 계속 커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 전문대 졸업을 한 여성분들 일본 여성분들이요. 일본 여성분들은 이제 내가 뭐 마땅히 회사에 큰 뜻도 없고 그리고 뭐 커리어사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을 선택한다는 거죠.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요. 그래서 그녀들 중 안정된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시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배우자에게만 의존하고 배우자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들에게 결혼은 의존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성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전문대생 퍼스넬리티 전문대생 퍼스넬리티라고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졸자의 견실함 고졸자니까 내가 대학을 못 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견실함이나 대졸자의 커리어 지향 내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나는 이 기업에서 이런 전문가로 상당히 나갈 거야. 이런 커리어 지향과 달리 이 전문대생, 여성 전문대생들은 오직 가정에서의 파워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 여성 전문대생 졸업생들은 뭔가 커리어적이거나 뭔가 내가 열심히 뭘 해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이 가정 내에서 아기와 남편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만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 그녀들은 항상 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회사 가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업주부인 그녀들은 전업주부인 전문대를 졸업한 그녀들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 외곽의 부실주택이라도 개의치지 않고 내 집이 필요하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의 신화 일본에서 이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일본의 전문대 졸 여성들이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인 저자가 일본인 여성들 전문대 졸업 여성들을 보고서 얘기한 겁니다. 일본 셀러리맨들의 내 집 마련의 현상은 이런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만들어낸 전문대 문화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아내가 나 결혼했는데 우리 집 마련해야 되지 않아? 나 내 집 갖고 싶어. 우리도 좋은 집에 살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계속 보채면 당연히 남편들도 처음에는 내 집 마련해야 될 생각 전혀 없다가 내 아내가 이렇게 원하고 나도 계속 살아도 되니까 적당한 집은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본의 내 집 마련 열풍 내 집 마련 신화 이것에 기름을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자금 대출 집을 사면 대출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전문대를 졸업했고 이제는 전호주부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누가 대출을 해줍니까? 대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대출은 다 남성들이 이제 부담하죠. 여성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 돈 한 푼 안 드리고 남편 변이로 대출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한 후에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대신 집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남편과 아기가 있는데 이혼을 하면은 아기는 내가 키워야 되니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양육비 대신에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집은 남는다는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보면 전문대 졸업을 한 일본인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하나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우리 집 사야 되지 않아? 우리 집 사자. 이렇게 보채고 졸라서 산다라는 거죠. 이렇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죠. 당연히 나도 아내와 내 아기와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까 당연히 내 집을 마련하죠. 하지만 실제 그 집의 주인은 명인은 남편명일 수 있지만 실제 그곳의 주인은 아내들이다. 그리고 일본의 내 집만의 신화는 이런 문화들이 영향을 미쳐서 더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집만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주제를 얘기해봤는데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책에 써있는 내용들을 유학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일본인 저자가 일본인 전문대 졸업 여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집만의 신화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문화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정말 내 집만의 신화 부동산 불폐의 신화 이런 게 깨질 수도 있겠다. 일본도 우리랑 분위기나 문화가 좀 비슷했던 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도 언제까지 계속 오른다 이런 뭔가 너무 확고한 뭔가 신념 믿음 이런 것 같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견해를 열어두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